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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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늑다냐? 가을이 파울링하게? 운동장 들어가고 싶어? 운동장 들어가고 싶어 가을? 식동하고 들어가라 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강릉장으로 그 쪽에 맛있는 풀이 많이 났지 너 풀에다가 오줌싸면 어떡하니 애들 먹는 풀에다가 검돌아 못됐어 가을이 너 맹견인줄 알겠다 사람들이 기분 좋을때 저렇게도 해요 으르렁댑니다 왕왕왕왕댑니다 기분 좋아도 진짜 기분 좋을땐 지 꼬리잡기 놀이하고 노롱단 뛰어돌기 시작했어요 제일 잘나가는 클랜 누렁당 오늘 봄이라는 멤버가 빠지게 되죠 집에 갑니다 오늘 봄에 뵙겠습니다 오늘 봄이 되죠 오늘 봄이 되죠 오늘 봄이 되죠 감사합니다. 잠자리 잡는.. 잠자리 잡으러 뛰어다니는 찬이 구역구역 가을이도 어울려서 좀 뛰어보지? 그렇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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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도 뛰어 안 놀아줘 너랑 애들이 니가 노는 법을 몰라서 그래 그렇지 그래서 놀자고 그래 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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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자 컴온 베이베이 가을 나와 말도 잘 듣는 가을이 다 나왔나 다 나왔어요 왜그래 철물점 니가 알바냐 오늘 니가 알바하는거야 검돌이도 알바 알바노 이것들이 찬이 또 들어가고 싶어 먼저 일바로 들어가고 싶어 일바찬이 가을이 오늘 말이 많아졌어 몰라 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